찬바람은 싸늘하게 이제 연말인데 나만 외로운 거 같고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플레이 리트라닛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은 오늘 신년에는 좋은 2년에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웃음으로 유별을 잘 고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씩 너를 키울 때마다 이제는 괜찮은데 살을 따윈 쳐버렸는데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아 좋다 걸그룹이면 무조건 이겨낼 수밖에 없어 지금 생각났네 내가 왜 딴 생각했지 무조건 걸그룹인데